안녕하세요. 연세에 대해 세브란스버간 혈액내과의 김진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작야간 혈색소녀증이 어떤 병인지와 현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발작야간 혈색소녀증. 이게 사실 의사들도 입에 이렇게 쉽게 붙는 이름이 아니라서 저희가 영어로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 Urea의 앞자를 따서 PNH라는 약자로 사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병을 앓으신 환우분들도 PNH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한국말로 풀어 쓰면 발작야간 혈색소녀증이라고 얘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NH라는 이런 질환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병이 용혈성 빈혈의 하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에는 암처럼 사망을 많이 하는 그런 질환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망을 이끄는 그런 합병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PNH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 야간, 혈색소녀증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병은 아주 오랜 옛날에 임상 양상을 보고 이렇게 병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작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괜찮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걸 발작이라고 하죠. 야간은 이제 밤의 액이고 혈색소온요증이라는 거는 소변에 피가 깨지면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라는 게 피로 나오는데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그 색깔이 아주 시커먼 색으로 소변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콜라 색깔의 소변이 보이는 거를 우리가 혈색소온요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특히 밤에 콜라색 소변이 보인다. 이래서 이제 이 병을 발작, 야간, 혈색소온요증이라고 예전에 이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환자가 얼마 없으니까 다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환우분들의 이제 자료들을 쭉 축적된 거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발작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계속 용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용혈이 되는 정도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감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그 용혈 정도가 변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용혈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는 건 있지만 계속해서 만성적인 용혈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아주 발작적인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런 용혈이 이제 진행되는 병이고 이게 이제 야간이란 말도 실제로 야간에만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몸은 이제 밤중에 조금 이제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 용혈이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새벽 첫뇨, 밤중에 소변에서 이렇게 이제 혈뇨가 좀 더 많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밤에만 생기지는 않고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이제 용혈이 생기니까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야간은 또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혈색소뇨증도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혈색요가 쭉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한 색의 이런 혈색소를 육안으로 간별할 정도로 진한 콜라색 소변을 경험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경험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발작, 야간, 혈색소뇨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병명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재도 여전히 이제 발작, 야간, 혈색소뇨증이란 말을 사용을 해서 이 병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NH 환자가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 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진단받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 도대체 이런 병도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 PNH라는 병도 굉장히 드문 질환이죠. 우리나라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숫자가 전체 인구의 한 1.3%인 71만 명이 희귀난치 질환으로 이제 분류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국내 PNH 환자 숫자는 약 430명 정도가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1년에 새로 발생하는 환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1년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돌아가시는 환자 숫자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천천히 환자 숫자는 늘고 있는데 전체 국내 환자가 한 430명 정도니까 굉장히 희귀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평균 진단 나이는 한 30, 40대 정도가 이제 진단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진단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남자 여자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PNH라는 병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액을 만들어야 하는 거는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 한가운데 골수라고 있어요. 영어로 이제 본메로라고 하는데 이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에서 혈액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이 조혈모세포라는 거는 어떠한 세포로 분화가 다 가능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조혈모세포 단계에서 이미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데 이 유전자 변이는 실제로 구천적으로 생기는 유전자 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PNH 환자인데 내가 애를 놓으면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이 PNH 유전자가 유전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PNH라는 병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데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냐면 우리 세포의 막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을 세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 바깥에 이런 덩어리를 붙이고 있어야지 워낙에 이 세포가 보호가 돼요. 그런데 이거 세포막이랑 우리 이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덩어리들을 연결시켜주는 이거로 이제 우리가 앵커 프로테인이라고 그러고 고정단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변이가 생기면서 이 단백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세포만 덩그러니 있고 방패막이 없는 거죠. 세포 주변에 방패막이 없어져 버리니까 쉽게 우리 몸에 보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이 세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는 우리 몸 안에 보체라는 이런 면역체계가 있는데 이 보체라는 거는 감염이 생기면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균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보체가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면서 그 보체가 그런 균을 죽이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보체가 활성화될 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는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가 있어서 이 세포, 정상적인 우리 몸의 혈액 세포에는 이런 연결 단백을 만들고 그 방패막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PNH 환자분들은 이 연결 단백이 안 만들어지면서 이 세포 주변에 있는 방패막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보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세포도 우리 몸에 스스로 활성화된 보체의 공격을 스스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혈관 내에서 세포가 깨져버리는 용열. 혈관 내 용열이 발생하는 게 PNH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쉽지 않죠. 이 조혈모세포 단계에서 이미 이런 유전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도 치료법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조혈모세포를 아주 새로운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갈아끼지 않는 한은 이 병을 완치시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치료 방법 중에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 이런 게 나오는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 정말 완치도 가능한 그런 질환이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이 조혈모세포 단계부터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단백을 고정시키는 고정단백이 안 만들어지면서 용열이 되는 그런 형태의 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NH가 생기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보호단백이 결핍된 적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보체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파괴가 되고 적혈구가 이렇게 파괴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산화질소라는 게 감소가 됩니다. 산화질소가 감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산화질소는 뭘 하냐면 혈관이나 근육을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완을 시켜주는 산화질소가 감소하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거죠.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근육이 수축이 되면 그거에 따른 합병증이 생기는 게 결론적으로 이 PNH 합병증의 주요한 문제점들인데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주로 생기냐면 일단은 빈혈이 생기니까 피로해요. 피로하고 어지럽고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되죠. 이게 주로 빈혈하고 연관된 문제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빈혈 때문에 숨가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색 소녀증 때문에 콜라색 소변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복통이나 이런 통증들이 주로 생기는데 이 통증은 아까 얘기 드린 이런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이완이 되는 이런 산화질소가 감소하니까 자꾸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도라든지 우리 장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서 실제로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도의 수축이 오니까 삼킴 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NH 환자들에서 가장 주요한 합병증은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혈전증, 그다음에 급성 신손상, 만성신부전, 폐기능 부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은 혈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NH 진단 이후에 실제로 한 5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한 35% 정도로 예전에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 진단받고 5년 안에 35%가 사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거는 암과 같은 그런 병으로 사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환우분들이 굉장히 치료법이 적절치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종조혈모습호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동종조혈모습호 이식 자체도 또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또 장기 생존을 하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혈전증이 제일 무서운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NH 검사가 필요한 그럼 어떤 환자들이 이런 PNH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 혈전증이 있는 분들 혈전증이라는 게 원인이 있어서 보통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PNH 환자분들이 나는 전혀 PNH라는 병도 걸리지 않았는데 처음 나타날 때 혈전증이 생겨서 검사하다 보니까 PNH로 진단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PNH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혈전증이 뭔지는 좀 아시죠? 혈전증이라는 게 결국 혈관 내에 피덕이 고이는 걸 우리가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혈전증은 다리 혈관에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도 있고 폐로 날아가는 폐혈전증, 폐동맥, 폐로 가는 폐혈전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뇌로 가는 중풍이나 심장마비처럼 동맥 내 혈전증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혈전증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 혈액내과에서 주로 보는 이런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재생불량 빈혈, 볼수 형성 이상증후군 이런 혈액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을 검사하다 보면 이 PNH라는 병으로 진단을 받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혈액 질환들을 분류할 때 보면 PNH는 용혈 빈혈의 하나의 종류예요. 용혈 빈혈이라는 거는 혈액이 깨지는 걸 용혈 빈혈이라고 하는데 혈관 내에서 혈액이 깨지든지 아니면 간이나 비장처럼 혈관 외에서 혈액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용혈 빈혈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혈 빈혈을 간별 진단을 하다 보면 이 PNH라는 병으로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질환 중에 재생불량 빈혈이나 골수 형성 이상증후군과 같은 골수 부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서 빈혈이 계속 악화되거나 이럴 때 검사해보면 이 PNH를 동반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진단해서 이 PNH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임상적인 양상으로 혈전증 이외에도 콜라색 소변이나 혈변, 용혈과 함께 복통이나 순갑분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PNH 검사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NH가 의심이 되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 바깥에 이렇게 덩어리가 아까 두 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세포 내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를 저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을 하는 거는 피만 좀 뽑으면 저희가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 세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CD55, 59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르는데 그 CD55나 59라는 그런 단백이 세포 내에 잘 붙어있으면 PNH가 아니고 그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게 거의 없으면 이게 PN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혈액만 뽑으면 한 30C 정도의 혈액만, 30C 정도의 혈액만 채취를 하게 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PNH라는 질환을 아주 간단하게 확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NH 환자의 주요 합병증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자료는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의 한 300명 정도의 자료들을 우리나라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주요 합병증들 중에서 혈전증이 생길 확률이 한 18% 정도 되고요. 신부전이 한 20% 내외에서 생기는데 이게 신부전은 진단 시에는 한 그 정도만 생기지만 실제로 그 진단한 이후에도 계속 신부전이 생기면서 평생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신부전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신기능의 부전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폐고혈압이 이제 한 40%에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 수축으로 인한 복통이나 연화곤란이 한 40% 정도에서 생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런 합병증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혈전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 피가 응고가 되어서 혈전이 생기는 거를 혈전증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주로는 이 적혈구나 혈소, 적혈구가 깨진 그런 이제 것들하고 이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갖고 이게 이제 혈전을 만드는데 이 PNH 환자들은 이런 혈전을 만드는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는 게 근본적인 혈전 생성의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망 원인이 이 혈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들이 진단 시에 이제 보면은 한 15%, 20% 정도가 혈전증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망한 환자들을 보면은 한 절반 이상이 혈전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혈전증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상암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혈전증을 경험한 PNH 환자라든지 지금 현재 혈전증을 갖고 있는 환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조만간 또 다른 혈전증이 생기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전은 전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도 생길 수 있고 폐도 생길 수도 있고 심장, 혈관, 뇌에 어디든 혈전이 다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혈전증이 생기는 거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PNH 클론 크기라고 해서 아까 이제 세포 주변에 CD55나 59가 몇 퍼센트나 붙어있는 걸 갖고 우리가 클론 크기로 하는데 그 양을 갖고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혈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해서 혈전증이 더 잘 생긴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혈전증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고위험군이고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어떤 분들이 혈전증이 더 잘 생기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전증의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정맥 혈전증에서 종아리나 이 다리 같은데 다리가 특히 양쪽이 다 붙는 게 아니라 한쪽만 많이 부으면서 만졌을 때 이렇게 통증을 동반하고 부종을 동반하는 이런 거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복강 내,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이나 간정맥의 혈전증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뇌졸증, 그러니까 뇌에 있는 혈관에 혈전증이 생기면 뇌졸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생기고 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심장 혈관에 혈전증이 생기는 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전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흔한 합병증이 신기능 문제가 생기는데 신기능 장애가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신장이라는 게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이런 혈전이 생기고 이런 신장으로 들어가 있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신장으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신기능 장애가 이제 동반이 되고 우리가 혈관 내 용혈이 계속 되거든요. 용혈이 계속되면서 이 용혈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들이 신장에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면서 신장 기능을 이제 계속 나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신기능 장애가 오는데 어쨌든 PNH 환자의 사망 원인 중 2위가 이제 신기능 부전으로 알려져 있고 신부전을 경험하는 이런 환자들은 사망 위험이 아닌 환자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능 장애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병 기간 내내 보면은 거의 절반의 환자가 이런 신부전을 경험하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현재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면은 신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능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피만 뽑으면 아주 쉽습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데 신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크레아틴이 피를 뽑아보면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신기능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크레아틴이 배설이 안 되니까 피 안에 크레아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신기능이 나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크레아틴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그러니까 콕팟 안에는 사구체라는 게 있는데 사구체가 얼마나 혈액을 잘 여과시키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 사구체 여과율인데 그러니까 신기능이 떨어지면 크레아틴은 올라가고 사구체 여과율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신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액 검사로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MRI를 찍으면 아까 이제 신장에 우리가 용혈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MRI를 찍어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노폐물이 침착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신기능 장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 고혈압도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폐로 가는 혈관에 이제 혈전증이 생기든지 혈관 수축에 의해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는데 이런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면 숨가쁘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지는 혈액 검사를 특별한 이런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 추정치일 뿐이고 저희가 정확한 거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영상 검사를 하기 전에 이런 피검사나 임상적인 양상으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 육분 보행 검사라든지 이런 니하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심부전이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이제 증상이 심하냐 안심하냐 나누는 기준인데 이거에 따라서 1, 2, 3, 4로 나눴을 때 우리가 3 이상이면 아주 많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육분을 보행을 했을 때 충분히 잘 걷지 못한다든지 신체 활동에 이게 많은 제한이 있으면서 휴식하면 괜찮지만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심부전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PNH랑 관련된 만에 이런 심부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증도 분류해서 이 3, 클래스 3 이상 3, 4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잘 간별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활근 수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용혈에 의해서 이제 애노라는 그런 물질이 이제 우리 몸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육이나 이제 혈관을 이제 이완시키는 애노라는 물질이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혈관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러므로서 결국은 식도와 복부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연화곤란과 복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남자인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음경을 싸고 있는 혈관과 근육이 이완이 되지 못하면서 발기부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이게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어떻게 하죠? 사실은 위 내시경도 하고 막 CT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제로 내시경 해봐도 아무것도 없고 CT를 찍었는데도 배 안에 특별한 게 없죠.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는 이런 영상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런 복통 환자들이 나중에 이제 검사해보면 아 PNH라는 병이 있어서 그렇게 복통이 심하게 반복적으로 왔구나라고 이게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반복적인 복통 이게 얼마나 복통이 심하냐 하면 일반적인 진통제로 잘 안 듣고요. 막 몰핀이나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지만 통증이 조절될 정도로 아주 심한 복통을 호소해서 반복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환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굉장히 심한 복통들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이게 용혈이 갑삭스럽게 증가할 때 이 복통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 괜찮다가 아주 심해졌다가 또 좀 좋아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적인 소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혈 및 이런 합병증을 이제 관련된 증상은 PNH 환자의 혈전증을 발생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을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혈전이 생기면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단 당시에 이 용혈 정도가 높은 사람. 우리가 용혈이 높다라는 건요. P검사를 통해서 LDH라는 검사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정상 수치보다 이 LDH라는 정상 수치가 100에서 200까지가 정상이다. 그럼 200, 이 정상 상한치의 1.5배. 그러니까 200에 1.5배니까 300이죠. 300. 300 이상. 이게 병원마다 LDH의 정상 수치는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100에서 200까지가 정상이면 1.5배니까 3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높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진단 당시 이 LDH가 정상 상한치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에는 이 혈전증이 생길 경우가 7배인데 이러면서 복통이 있거나 흉통이 있거나 순간뿐과 같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혈전증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LDH 1.5배의 임상 양상을 동반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지만 저희가 결국은 혈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환우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런 복통, 흉통, 순간뿐 이런 증상들을 의료진에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위험을 저희가 보고서는 치료를 좀 빨리 할 건지 아니면 좀 두고 볼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혈전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봤더니 혈전을 경험하신 분들은 사망 위험률이 7.1배 신장질환을 동반하신 분들은 3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전과 신장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혈전이 동반되어 있는 게 의심이 된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혈전이 동반되었는지를 찾아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신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질환이 동반되면 이 정도로 사망 확률이 높아지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PNH에 대한 전반적인 계열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PNH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NH는 사실 완치를 시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혈무세포 이식을 이제 동정조혈무세포 이식을 해야지 완치를 시킬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치료 과정 중에 합병증도 많고 이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치료 약제라는 거는 완치보다는 이런 용혈을 감소시키면서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용혈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삶의 질을 호전시키고 생존률을 정상사랑과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게 현재 치료 목적으로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완화만 시키는 요법, 그다음에 조혈무세포 이식, 그다음에 치료 요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증상이, 그러니까 용혈이 아주 심하지 않고 합병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증상 완화 요법만으로도 몇 년씩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이런 치료 요법을 처음부터 모든 환우분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초기에는 증상 완화 요법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혈무세포 이식을 받으면 이게 완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치료법에 따른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혈무세포 이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이 방법을 쓸 건지를 잘 논의를 하셔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콜리즈마비라는 아주 좋은 약자가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약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혈관 내 용혈을 아주 잘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쓸 건지를 의료진하고 잘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상 완화 요법이라는 거는 빈혈이 심하니까 수혈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로이드라는 이런 약자가 용혈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전증이 생긴 분들은 혈액 응고제를, 항혈액 응고제를 저희가 쓰기도 하고 빈혈이 심하니까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라는 이런 약제들을 현재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분제나 이런 약제들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조혈무세포 이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종 조혈무세포 이식이라는 거는 유일한 완치 요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여자를 찾아야 돼요. 공여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식이 태어날 때는 어머님 것 반, 아버님 것 반을 갖고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날 때 모든 자식들이 유전자 상태가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사해 보면은 자식은 네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그 유전자 타입이 맞는 공여자를 찾아야지 이게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여자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공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식에 따른 합병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아무리 완치 요법이긴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과 신중하게 이런 이제 조혈무세포 이식법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에클리즈마비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승인이 되고 허가가 되고 보험이 되는 약자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요약자를 갖고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환자분들이 이런 약자를 써야 되는지를 간단히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클리즈마비라는 이런 약자는 우리가 보체 중에서도 5번 보체를 이제 막는 단클론 항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결국은 PNH라는 거는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혈구가 보체의 공격을 받아서 적혈구가 깨지는 형태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적혈구에 막을 붙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아까 막이 이제 없어지는 게 PNH인데 이 막을 붙여주면 아주 쉽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방법은 없고 결국은 이 막이 없는 세포를 공격하는 보체를 없애주는 거죠. 결국은 이 보체를 없애주는 게 이 에클리즈마비라는 이런 약재인데 어쨌든 이 약재를 사용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용혈을 현저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재를 현재 PNH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초기에 4주간은 600mg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주째부터는 2주마다 900mg을 2주마다 이제 투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보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약재를 쓰면서 보체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보체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주사를 만성적으로 이렇게 맞다 보면 우리 몸에 보체 활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수막구균이라는 이런 균에 의한 감염이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맞기 2주 전에는 수막구균에 대한 백신을 꼭 맞으셔야 만해요. 그래서 이 약을 바로 맞는 게 아니라 2주 전에 이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스케줄로 이 약을 투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두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두통은 혈관, 뇌혈관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면서 두통이 오는데 이 정도는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사 맞으면서 큰 부작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보다는 투여 금기라는 게 수막구균이 현재 감염되어 있는 환자는 맞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도 당연히 이 약재를 투약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 1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 에콜리즈마블 투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한 430명 중에 100명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약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급여를 해주는지가 고시가 된 게 있는데 일단은 발작, 야간, 혈색, 소중증의 클론 크기가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적혈구나 백혈구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 10% 이상이 아까 얘기하는 CD55나 59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그게 붙어있지 않는 거를 우리가 PNH 클론 크기라고 하는데 그게 10% 이상이 있어야지만 일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LDH라는 이게 용혈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아까 LDH가 이게 최소한 상한치의 1.5배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거 두 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합병증이 하나가 동반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콜리즈마블 급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험한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혈전증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죠. 혈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이 있어야 되는데 신부전은 우리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여기서는 정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거나 그 이외에 폐부전이라든지 평활관 연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하고 이런 걸 하나 만족했을 때 우리가 에콜리즈마블 급여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임신 때는 왜 허용을 하냐면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보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NH 환자가 임신한다. 그러면 용혈이 갑자기 확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냐면 유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태하러 가는 탯줄에도 혈전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유산이 잘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하려면 이 약제를 맞아야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되면 일단은 이 약을 허용하고 산후 한 3개월까지는 이 약에 보험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해야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거를 보험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400명 이상의 환자분 중에 한 100여 명이 현재 이 약을 투약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제를 투약하면 얼마나 정말 중요하냐. 이게 예전에 오래된 자료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PNH 환자는 이 주황색 생존 곡선을 그리는데 이게 뭐냐면 5년 정도 되면 생존률이 한 75%.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생존 곡선을 그리는데 이 PNH를 가진 환자분들은 5년이 되면 한 35%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클리즈맙이 나온 다음부터는 정상사랑과 거의 비슷한 생존 곡선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정말 사망의 위험이 있는 그 위험군들은 반드시 에클리즈맙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약인데도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께 이 약을 현재 보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고 임상시험을 할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DH라는 값이 우리 몸의 용열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진단 시에 평균 한 2천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번 투약하면 거의 정상 범위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은 이 약을 안 맞고 위약을 맞았던 군이에요. 위약을 맞았던 군하고 아닌 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위약을 맞았던 군을 이 26주에 에클리즈맙을 딱 투약했더니 또 한 주 만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에클리즈맙이 우리 몸의 용열을 굉장히 많이 잘 조절할 수 있고 용열이 86%나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용열이 조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용열이 조정되니까 뭐가 제일 좋죠? 일단은 수혈량이 상당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클리즈맙을 튀어 대비 보니까 그 전에 평균 한 6개월마다 한 8유닛 정도의 수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수혈 요구량을 현저히 주는 이런 거를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용열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한 혈전이 줄겠죠. 그래서 치료 전에 보니까 이게 발생 건수가 39건이라고 하면 치료 후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PNH 환자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혈전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게 이 약의 특징적인 소견인데 9%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죠. 이게 기전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채만 우리가 이걸 막기 때문에 사실 이 병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전증 발생을 영어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혈전증의 위험을 아주 혈전증을 심하게 경험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재까지도 이 에클리즈맙을 맞는 중에도 계속 항응고 치료를 유지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하여튼 에클리즈맙을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혈전의 발생을 상당히 줄여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률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에클리즈맙을 투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기능도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신기능이 우리가 많이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어려워. 이게 보면 이 약을 주사를 맞고 이게 신기능이 우리가 1기부터 5기까지 나누는데 5기로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5기로 가면 신기능이 5기라는 건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1기면 아주 살짝 나쁜 건데 1, 2기 정도로 아주 살짝 나쁜 분들은 이게 6개월째 64%, 그 다음에 18개월째 67%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 약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3기에서 5기 정도로 많이 나빠진 다음에 약이 들어가면 이게 개선이 좀 적죠. 그러니까 이 신기능이 나빠지는 아주 초기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에클리즈맙을 맞게 되면 신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초기에 우리가 초기에 막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이런 약재를 투약해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 값이 떨어지는 게 호흡곤란이 좋아지는데 보시면 에클리즈맙을 투여하면 호흡곤란의 정도가 확 좋아지죠. 이렇게 PNH 치료를 받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빈혈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빈혈 수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확 좋아지는 게 빈혈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약재를 맞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호흡곤란도 같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NH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요즘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산타라든지 이런 점수화를 쭉 해봤더니 위약을 맞는 분에 비해서 이 PNH 치료를 솔리리스나 에클리즈맙이라는 약재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DH 감소는 일주일 이내에 확 좋아지고 피로감도 금방 좋아지고요. 한 2, 3주가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한 2, 3개월 되면서부터는 수혈 요구량이 감소하고 6개월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정상 삶을 거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위험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에클리즈맙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좀 주의할 사항하고 새로운 약재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얘기입니다. 수막구균. 수막구균은 왜 꼭 예방접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체라는 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보체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 보체가 균을 확 죽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수막구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균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체가 저 에클리즈맙을 맞으면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막구균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방화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이 에클리즈맙을 맞고 있는 환자들에서 이 약이 들어가기 적어도 2주 전에는 이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치료 지침에 따라서는 재접종을 보통 5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중에 이걸 예방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수막구균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열이 난다든지 인후통이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 이런 저희가 환우분들에게 이 에클리즈맙을 맞는 분들은 이 안전성 정보 카드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주마다 이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굉장히 불편하죠. 2주마다 약을 맞아야 되니까 사실 여행 한 번 길게 가기 어렵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약제의 반강기를 좀 이렇게 길게 만든 약이 최근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게 2018년 12월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리즈맙의 반강기를 길게 하는 이런 약이고 국내에서도 현재 약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국내에서도 이런 약제들이 보험이 되면 지금 2주마다 맞는 약제를 8주마다 맞음으로써 기존에 2주마다 맞는 에클리즈맙 대비 열등하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에클리즈맙을 2주마다 맞을 때 중간중간 잠깐 잠깐씩 돌발성 용혈이 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8주마다 이 라블리즈맙이라는 약제를 맞으면 이 돌발성 위험도 훨씬 더 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용혈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때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PNH는 후천적으로 우리 몸에 보호 단백을 붙여주는 고정 단백.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단백을 붙여주는 그 고정 단백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이제 변이가 오면서 이 고정 단백을 못 만들어내니까 세포 표면에 이런 방어막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보체의 공격을 받아서 혈관 내 용혈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PNH는 재생불련 빈혈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같은 골수 부전 질환과도 다빈도로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라든지 알 수 없는 복통이나 그다음에 혈전증이 있는 경우에도 PNH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PNH 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혈전증이 생기느냐, 신기능이 나빠지느냐, 해동맥 고혈압이 생기느냐, 그다음에 복강 내 근육의 수축이 아주 심하게 생기느냐, 이런 합병증들이 얼마나 심하게 생기는지를 의료진하고 잘 찾아서 이런 문제들이 심하게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에큘리즈맙이라는 약제를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에큘리즈맙 치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2주 전에는 우리가 수막국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맞는 중에도 이런 감염의 증세가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의료진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능한 이런 에큘리즈맙이라는 약제와 그다음에 조혈모습포 이식으로 현재 PNH 환자의 생존률은 거의 일반 인구 수준으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NH라는 질환으로 진단되셨다고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각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잘 상의하시면 아주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여러분께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워낙에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다 잘 이렇게 사실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석 교수님께서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아주 열심히 강의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진행될 텐데요.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오른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 오른쪽에 시스템 창이 보이실 텐데요. 질문이라는 글씨 아래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물음표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물음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질문 창으로 연결되며 여기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환우분들께는 보이지 않고 교수님과 저희 사회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우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들어온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는 아까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있나요?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요. 자식들에게 유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죠. 사실은요. 이게 유전된다면 굉장히 자녀들을 낳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유전되지는 않고 다만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시에 합병증이 많습니다. 임신 시에는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유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임신을 하자마자 에클루즈법을 투여함으로써 그런 유산이 될 확률을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해당 선생님과 잘 준비를 해서 아마 출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질문이요. 이런 아직 에클루즈법이라는 약자를 맞지 않으신 분 같은데요. 이게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병하고 PNH는 거의 친구 같은 병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재생불량 빈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보면 백혈구, 적혈구, 헬소판하는 이런 세포 숫자가 있을 텐데 이게 다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PNH 환우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적혈구는 적혈구와 산소 운반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게 많이 떨어지면 이제 빈혈이라고 얘기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고 혈소판이라는 건 이제 많이 떨어지면 이게 출혈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어쨌든 우리 몸에서 PNH 환자분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이게 조금씩 떨어진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혈구도 이제 백혈구 안에는 호중구라는 게 있는데 호중구가 1000개 미만 뭐 아주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500개 미만으로 많이 떨어져야 감염의 위험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요. 보통은 한 1500개 이상만 되면 감염의 위험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걸로 현재 알려져 있고 빈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보통 혈색소 수치가 12, 남자는 13 정도가 이제 정상으로 보는데요. 한 10 정도만 유지하셔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혈은 한 7 미만으로 떨어져야 보통 이제 수혈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것도 정상 치수는 보통 40만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요. 이것도 한 5만에서 10만 정도만 유지해도 출혈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혈소판 수혈이라는 것도 한 2만 가까이 떨어져야 저희가 이제 수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 수치보다 조금씩 낮다고 해서 이 수치가 그러니까 삶을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습니다. 소론도라는 약을 먹고 뭐 경우에 따라서 옥시메솔론, 다나졸 이런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이제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이 약제들이 어쨌든 조금 골수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런 수치들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용혈을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또 어쨌든 장기간 고용량을 오래 먹었을 때는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용량을 주치의 선생님들과 좀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혈이 심할 때는 조금 많이 먹었다가 용혈이 좀 좋아지면 살짝 좀 줄였다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호중구나 이런 빈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촉진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혈구를 호중구 숫자를 올릴 수 있는 촉진제도 있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빈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촉진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약제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환우분께 다 쓰지는 않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약제가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조혈모스포 이식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에클리즈마비라는 약제가 있는데 조혈모스포 이식의 성공 확률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성공 확률이 한 80-90% 돼요. 80-90%. 굉장히 좋은데 그거는 굉장히 선택적인 환자분들을 우리가 해서 그렇게 성적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PNH라 그래서 조혈모스포 이식을 다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PNH 중에서도 혈전증을 동반하든지 아주 고위험군 환자들만 국내에서도 동종이식을 보험 급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혈전증이 아주 심한 분들이라든지 아주 심한 심부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령이 아주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기증자가 나타나고 젊은 분이고 전신 상태가 아주 좋은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종조혈모스포 이식을 고려할 수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재생불량 빈혈하고 PNH를 동반하신 분 중에 재생불량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 우리가 중증의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에클리즈모를 맞더라도 백혈구나 혈소판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증의 재생불량 빈혈의 기준에 합당하는 소견을 가진 PNH 환자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종조혈모스포 이식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뭐가 들어왔냐면 수혈을 자꾸만 받다 보면 우리가 철분이 몸에 쌓이면서 철분 과다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런 철분 과다를 조절할 수 있는 약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철분이 이게 아까 콩팥에도 철분이 쌓일 수도 있고 골수 안에도 철분이 쌓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혈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철분 과다를 조절할 수 있는 약재를 갖고 조절하는 것도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리즈맙을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간단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클리즈맙을 맞고 있는데 빈혈이 자꾸만 생기고 어지럽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게 에클리즈맙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용혈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여튼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게 용혈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엽산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엽산은 신선한 채소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육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잘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분도 같이 잘 복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용혈이 되면 소변으로 철분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철분이 많은 음식은 육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류든 신선한 채소 과일이든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재생불량 빈혈과 PNH를 동반하신 분들은 에클리즈맙을 맞더라도 빈혈이 잘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생불량 빈혈은 골수에서 혈액을 못 만들어내는 건데 이 에클리즈맙이라는 약은 용혈이 되는 것만 막는 거지 골수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에클리즈맙을 보통 공유자 한 거라도 수혈의 용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어찌 됐든 조금 그런 수혈을 완전히 없애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일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아까 얘기드린 라블리즈맙이라는 8주마다 맞는 약은 현재 상용화가 아마 글쎄요. 저희도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저희 학회 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임상시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PNH라는 병에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로 맞지 않고 피하주사, 그러니까 피부 밑으로 이제 여러분 당뇨 환자가 인슐린 맞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가튀약이 가능한 피하주사약도 있고 현재 경구용 약제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PNH 환우분들이 정말 정상 삶을 누리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만 사망에 대한 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에클리즈맙을 맞으면 사망 확률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리즈맙을 맞더라도 혈전증의 위험이 아주 낮지만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정상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정상 사람보다 아주 살짝 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 혈전증이 생길 고위험군에서는 에클리즈맙이라는 약제를 맞든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거의 정상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생존률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의와 상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무슨 암처럼 덩어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나 주의분들이 환우분을 그렇게 환자라고 생각 잘 안 하시죠. 그게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는 이렇게 별로 환자 취급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속상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NH는 질환이 굉장히 희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약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생존이 좋아지는 저 있지만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더 좋은 생존률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치료약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본인을 치료하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치료가 들어가면 그 치료를 꾸준하게 잘 유지하시는 이게 현재 본인의 이런 합병증이 안 생기면서 본인의 삶을 정상사랑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진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